외계인은 이미 지구에 방문하고 있다. 넷상에서는 그런 소문이 진짜같이 속삭여지고 있지만 대한 뉴스에 따르면 미국 ufo 연구계의 중진인 린다 모울톤 하오시가 그 이상의 사실을 폭로했다고 한다. 무려 외계인과 인간의 잡종이 서서히 지구의 지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오시는 지금까지 외계인과 인간의 하이브리드인 룸메이트가 있었던 일이 있다는 딸을 가진 여러 여성을 인터뷰했다고 한다. 그 중 한명인 헬렌 리토렐시에 따르면 그녀의 딸의 룸메이트는 아보카도 와 같은 푸른색의 눈을 하고 안구의 수직으로 검은 선이 있어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항상 안경을 쓰고 눈을 가리고 있었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이지만 하오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진실 일 것이다. 미국의 인기 래퍼 카니에 웨스트 는 자신이 스타시드 우주인과의 하이브리드 임을 폭로하고 있다. 카니에 웨스트 정도의 유명 인사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속에도 하이브리드가 섞여 있다고 하면 그 숫자는 상상 이상 방대한지도 모른다. 이것도 모두 우주시대 위 개막을 향해 있을까 그 증거로 프릭 로어 에 따르면 외계인의 세 가지 유형 중 그 하나의 미래의 인류 외계인 과 인간의 하이브리드가 더해지게 된다고 한다. 1. 트레이더스 상인 트레이더는 큰 윤을 가진 작은 외계인 이른바 그레이 인 것이다. 제타 성인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들은 코 같은 작은 비관과 귀 같은 작은 구멍을 머리에 가지고 있다. 음식은 스스로 생산하는 합성 식품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제타 성인의 유래는 그들이 렉틸짜리 제타 별에서 태어난 것에서 유래 한다. 우주선으로 행성 사이를 왕래 하고 있다. 발견과 무역을 위해 행성 간을 이동하는 유일한 종족이다. 이 여행자 나그네 여행자는 장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고무줄처럼 우주의 에너지를 조종하여 멀리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안내자로서 트레이더를 동행할 수 있다. 3. 아더즈 타인 아더즈는 상기 두 종류 의 외계인 이외를 가리킨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지 않고 폭력성 은 전혀 없다. 그들은 관찰자이며 지구에서 본 ufo가 그들의 거심이 많다. 3. 인류는 언젠가 아더즈의 일원이 되어 은하계를 탐험할 예정이다. 인류가 우주에 나가기 위하여 는 급적인 순화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먼저 정신 기술 면에서 더 발전하여 지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후에 가능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 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